안녕하십니까 우산영상미디어센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교육 후에 과제물을 계속 지금 만들어 가지고 채널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5일차 되겠네요. 5일차 두 번째 영상 과제물은 지금 현재 나들입니다. 주제는 나들인데 왜 나들이를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티를 인터넷에서 칸두까리는 이 회사에 이 티하고 이 색깔하고 또 하나 다크블루라는 두 가지를 제가 구매를 한 개는 사이즈가 많던데 한 개가 이제 교육이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부산에도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재고가 있는 물어보기가 있다 하길래 지금 바꾸러 가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그레이트 채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활에 우리 생활이 보통 소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항상 감사드리고 유튜브 이런 걸 하면서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이러니까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도 음악도 이렇게 틀어가지고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또 이 뒤에 뭐 특별한 내용이나 다른 게 있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는 무슨 소재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쳐다보고 꼭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남자는 여자애 남자는 여자애 사랑 먹고 살아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따라서서 웃어봐 자! begged ville 감사합니다.